벌써 특징이 Colin 역시 피나 인도의 장소 피나 인도의 장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비구가 요즘 라인전을 힘들어한 모습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활약하는 거여 가끔 나오지만 대놓고 저렇게 이를리아 리신 르블라인 상처에 있으면 비구 좀 주눅들어 보이거든요 어깨가 뭔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추가 스킬 파이어가 있나요? 바이어때문에 그래도 어느새 도착한게 아니? 르블랑은 지금 뭡니다 어? 오히려 오히려 블랭크가 결국 더블킬 아니 그냥 안갔죠 블랭크가 1대2 교환이 됐습니다 아 물론 다이브가 좀 애매한 CC가 부족한 조합이긴 한데 저거 욕심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픈에 좀 많이 아픈데요 어? 전발반응 했고요 주스도 아직 점화 들고 있습니다 뭐가 좀 많이 이거 아직 안가 노렸어요 스킬을 라인에 다 썼지 KT가 노렸어요! KT 노림수 완전 초대박이거든요 지금 역공으로 포인트를 쌓는 다음에 바텀 쪽에서 포인트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잃었습니다만 짧습니다 그 공력은 말이지요 근데 이거 아래쪽으로 주이우욱하면서 이동 블루버프가 두부를 살리네 드디어 좀 많이 비었거든요 오오오오예 아깐 말테는데 고킹으로 발로 잡려 서밋을 크로코드 위험합니다 정주준인데 럼블 잡아냈어 아 뒤쪽 크리에 나갔어요 KT가 결국에는 쓴게 많은데 리벨셈바 또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함인거지 뭐 좀 어 핏발 세워서 소리 지르다가 혼났어요 맞습니다 레오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계속 눈속에 뜨고 봐야될 것 같구요 레오나 먼저 점사 이건 좋았죠 굉장히 좋았죠 대체 우즈를 유도해서 조합힘을 살렸습니다 백선 싸움에 집중할 수 있냐 없냐로 경기 유불리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도란 도란이 1대1에 선 도란 도란 총이 트인 느낌이죠 KT 그렇죠 달렀 못먹고 아직까지 계속 전투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칠 수 있죠? 이게 구도를 만들다 죽은게 아니라서 결국은 만약에 용이 KT가 어? 다시 한번 도란 앞쪽으로 살짝 B를 한번 보러 왔구요 B이고 지금 쿨이 쿨이거든요 B이고가 지금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따라가서 반대로 뛰어갈 수 있어요? 보시오 길바체도 한방 더 못 튀고 탁 아이스 도란 오공봉 도란이 없죠 1 솔킬 해주고 르블랑이 솔킬 해주고 그리고 이거 들어오면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KT 리브샌드박스 최대위기 이콜을 깔았는데 영어로 영어로 더단 자 쪼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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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렸습니다 발사를 발사했구요 도란이 앞라인 잡아주고 있거든요 정면도 지금 밀고나는 분위기에요 터봉직격검 도란이 뒤 탈진 하지만 이네리아 좀 단단하구요 하지만 프린스가 딱딱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우 예 프린스 위험 자 뒷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벽 서미싱? 스미싱? 어 그있ㅅ 아 글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는 KT 어디瑄 persuading 오우 압 hypothetical 도브 쓰면을 후속 병력들이 쏜스 아니면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어 싸움을 여는게 오히려 리브샌가 이게 그리고 그리고 선동 직격성 안쪽으로 들어오면 깊게 오키드 근데 오키드가 일단 오키드 한 번 어그로 뒤포해 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빵과 터지거든요! 보호부터 멀쩡하고! 잡아냐면서 에이스! KT! KT! 쭈스만 내주고 1대5 교환 결국 구석에 몰린 포킹조합이 인씨를 거는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KT! 우리가 보여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증명했습니다 결국 유기와 인싱의 리브 샌드바스가 이렇게 멈추게 됐습니다 KT! 결국 에서스를 파괴시킵니다! KT! KT! 살짝 가죠 빠지면서 빠지면서 살짝 볼게 발리 노플이야 아 럼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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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부터 봐도 돼 들어와자 럼블 더 받고 앞 붙어 앞 붙어 비에고 주님 비에고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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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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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비에고 야 주섰다 미드라이너 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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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 끝내자 일단 가봐 숱자 포탑 숱자 포탑 라인 포탑 세발 코탑 내가 세발 코탑 오케이 탱 고고고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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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나이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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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타워 타워 나이스 왜 이렇게 좋아해? 나이스 컴 이기냐고 됐다 그냥 프린스 그냥 프린스 있겠어 신났어요 또 기존 인연들도 있고 네 하지만 진짜 그거예요 써머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1승 1승에 저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는게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인 거잖아요 호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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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